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올해 1분기 경기 상황이 다소 낮으면서 적자 살림살이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. 오늘 나온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24.6%로 지난해 1분기보다 1.8%포인트 줄었습니다.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줄었지만 소득 분위별로 보면 차이가 납니다. 소득 중상위층인 2에서 5분위에서는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든 반면 소득 하위 20%에 해당하는 1분위에서는 적자 가구 비율이 60.6%로 1년 전과 동일했습니다. 1분위에서만 적자 가구 비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경기 개선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Nós方도 처치고 비율이 da 하나의 서비스 Solid은 잘 안 되니까요. 1분위에서부터 해당하는 나라의 예방 분위에세스